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야간과 새벽 시간에는 소음과 음주운전 의심 차량 등을 단속합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꼬리물기 등도 단속해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오토바이 배달 대행이 늘어나면서 난폭 운전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캠코더를 이용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 마크가 없는 암행 순찰차를 24시간 운영하여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난폭 운전, 신호위반, 배달 오토바이, 복귀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스마트 제보 등을 통해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domin세계의 김정은将의 근무가로서 emotion, 권한을 이처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